1. 김부선 딸 이미소 심경글 인스타그램 공개 11. KBS 김부선 인터뷰 관련해서 김부선의 딸 이미소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심경글을 올려서 이목을 끌고 있네요. 11. 저녁 KBS 뉴스에 출연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스캔들 관련해서 거짓이라면 첨벌을 받을 것이고 당장 부속돼도 어쩔 수 없다. 내가 살아있는 증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요. 11일에 김부선은 또 한 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점에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이겠습니까? 김부선이겠습니까?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아래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2007년 12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찍어준 사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편 딸 이미소씨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씨의 사진을 자신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은 이미소씨가 11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신경글 안녕하세요. 이미소입니다. 정말로 많은 고민 끝에 제 의견을 적고자 합니다. 처음부터 침묵을 바래온 저로서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. 제 스스로의 약속을 어긴다는 생각이 무슨 같기도 하고 또 더 다칠 생각에 많이 무섭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얘기하고자 합니다. 이 일은 제가 대학교 졸업 공연을 올리는 날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너무 창피한 마음에 엄마에게 공연을 보러 오지 말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 후 졸업 관련 사진을 정리하던 중 이 후보님과 저희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고 그 사진을 찾고 있는 엄마를 보고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다 대기해버렸습니다. 그 이후에 그런 손편지를 쓰게 되었고 저를 봐서라도 함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후보 토론의 과정 속에 뜻하지 않게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.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 때문에 엄마와 그분의 그 시절 사실관계 자체를 자꾸 허구인양 엄마를 헌증 환자로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라 함은 제가 다 삭제시켜버렸지만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사실상 모든 증거는 저희 엄마 그 자체가 증거이기에 더 이상 진실 자체에 대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시끄러운 걸 싫어합니다. 제 탄생 자체가 굳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두가 조용히 살기를 바랬습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고 무명배우이지만 누구의 딸이 아닌 배우 이미세라는 이름을 갖고자 노력했고 그 환경과 그런제 성향에서 상처받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며 예쁘게 살고자 늘 제 자신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.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엄마가 싫었고 그래서 저는 여지껏 어떤 일이던 엄마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엄마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고 대피하고 질책하기 바빴습니다. 사실 지금도 여전히 밉지만 이번만큼도 제 마음 편하고자 침묵하고 외면한다면 더 이상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.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. 서로의 실수와 지난 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제 역할을 잘 하길 바랄 뿐입니다. 또 더 이상 선거 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집앞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퇴근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처받은 만큼 상처받았을 이재명 후보님의 가족분들에게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앞으로 배우 이미소로서 좋은 소식으로 뵙길 노력하겠습니다.